지난 21일 구금도에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필리핀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쯤 수용소에 구금도에 있다 탈출한 A씨를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